6시, 7시 때 솔직히 사람... 형 노래가 필살기가 없어 너무 무난해 뭐가 무난해? 된장찌개 좋아해 거기서 끝도 없을 그리... 내가 장담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교차 편집으로 넣어줘 편집자가 나중에 그 영상이랑 버스킹 영상이랑 날 볼 수 없어도... 하잖아? 그러면 앞에서 동그랗게 부채꼴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미뤄지 말아요 그대가 좋아해 박수 존나 친다 진짜로 우와 뭐 이런 한다 100%야 100%야 하이라이트야 그게 하이라이트야 내가 장담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교차 편집으로 넣어줘 편집자가 날 볼 수 없어도... 하잖아? 그러면 앞에서 동그랗게 부채꼴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존나 친다 끝도 없을 그리... 오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날 볼 수 없어도... 맞다 이제 빈에나 좋은 내용이 박수 존나 친다 진짜로 우와! 막 이런 한다 100%야 100% 와 지금 현장에 정진우 용도 있는 우와! 우와! 한단 100%야 지정우 씨 한번 또 모셔보려고 하겠습니다 부동으로 Justed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너무 불렀다. 박수 존나 친다. 진짜로. 100%야. 그리워야 내 영움이 행복해질까 그러면 앞에서 동그랗게 부채꼴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존나 친다. 진짜로. 100%야. 100%야. 하이라이트야. 그게 하이라이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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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